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추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다룰 종목 LS 머티리얼지고요. 현재 25,000원 위치하면서 보악건에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LS 머티리얼지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구간에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추가적인 하향 인탈을 보여주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쳐야 되나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나 또 이렇게 상단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가까지 거의 마이너스 50%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수익으로 좀 엑스트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볼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혹시 LS 머티리얼지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현재가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이라도 매수해도 되나요? 매수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제가 LS 머티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위해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손실 보고 계시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수익으로 전환해 드릴 수 있도록 영상 마지막 부분에 종목 하나 넣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히든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안 보시고 나서 종목만 받아가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힘쓰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했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LS 머티리얼즈 우리가 2차 전지 섹터로 좀 묶이게 되면서 23년도에는 어쨌든 ILA라는 법안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많이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어땠습니까? 상장 직후에 매직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유동 비율도 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등락이 쉽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공모가가 6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만원 부근에 라운드 페게 자리에 저항어선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결국엔 ILA 법안을 통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ILA를 축소하거나 폐지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24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낙폭자리가 형성이 됐죠.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불가피한 영역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조심할 건 뭐였겠습니까? 지금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보호 예수물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지금 우리가 상당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를 이러한 매매가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공모가액이 얼마인지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모가액. 공모가액이 6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5만원 자리에서부터 2만 5천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부터 한 절반 정도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따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천원에 매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상당 구간에서 분명히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죠? 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2차적인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소재거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능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당 구간에서 매도를 하면서 전부 이러한 낙폭자리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IRA라는 법안에 대해서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뭡니까?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런데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정확히 뭐냐? 중국을 공건망에서 배제를 시키고 해외 우려 집단으로 지정을 시키면서 북미에서 만들어라. 뭐를? 전기차를. 어떻게?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ANPC를 제공해주겠다. ANPC. 첨단 제조,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세금 혜택이나 보조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혜택을 줄 테니까 너네 IRA 만들어 줄 테니까 북미에서 전부 다 만들어. 전기차를.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모든 시장, 모든 기업과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여기에 북미에 뛰어들면서 여기에서 부품과 광물을 사용해서 ANPC에 해당하는 조항을 수혜를 받겠죠. 그런데 지금 이 IRA라는 법안을 통해서 이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축소를 시키거나 폐지시키겠다. 왜? 트럼프는 자국민과 자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바이든도 연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리턴 매치가 좀 이제 생긴 건데 트럼프랑 바이든을 굳이 따지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약간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부 다 IRA라는 법안을 통해서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은 전부 다 빠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2차 전지라는 섹터라는 거예요. 2차 전지 바이든이 내놓은 IRA라는 법안을 트럼프가 축소시키거나 폐지시켰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2차 전지가 망합니까? 아니죠. 지금 35년부터는 캐나다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내연기관 차를 아예 안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이미 전기차와 수소차만 만들겠다. 이 친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발빠르게 먼저 선도하겠다. 너희들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2차 전지가 앞으로에 대한 시장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수급이 빠지고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진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이 LS 머트리얼죠. 어땠습니까? 실적도 충분히 뒷바탕이 되고 있고 세계적인 산업 분야도 꾸준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재무바탕이 됐고 최근에 배당금도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전망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LS 머트리얼즈 지금 이 상황에서 급등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희망고문하지 않을게요. 급등 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어떠한 재료를 병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이거는 LS 머트리얼즈의 임원진들밖에 모르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수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거래량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그리고 전망과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시세를 예측을 하고 항상 시나리오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급등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싫어요 누르고 영상 끄실 거 다 아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고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급등이 지금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본능적으로 기회비용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3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벤트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상반기 동안 그러니까 6월까지만 좀 진행할 거고요. 1억 투자금 만들기입니다. 얼마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지금 LS 머트리얼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전부 다 물려 계실 겁니다. 상당 구간에서 5만 원 자리에서 지금 잡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까지 마이너스 50% 보고 계시면서 그냥 뜬 눈으로 손실나는 거 지켜보지만 마시고 앞으로 올라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이벤트 제가 좀 준비했으니까 소액 가지고 얼마 가지고도 괜찮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도 괜찮고요. 많이 하시면 천만 원 정도? 이 정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유명한 유튜브는 아닌데 주문처리라는 사칭을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꼭 사칭에 주의하시고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얼마나 제가 노력했는지 가늠도 못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벤트 준비했는데 제가 그에 비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300명까지만 좀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착순으로 좀 진행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포트 구성은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은 전부 다 끝내놨고 지금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로는 이제 인수합병 M&A 이슈 가지고 좀 준비할 거예요. NM&A 이슈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초기 시드를 약간은 뻥 띄워놓고 시작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첫 번째 키워드는 M&A로 한번 간 다음에 그 이후에 단기적인 차이시련을 통해서 보통 한 1, 2주 정도 걸리는 스윙 종목으로 좀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300만 원 가지고 1억 투자금 만들기 시도할 거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뭐 굉장히 어렵겠죠.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그런데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려울 수는 있지만 불가능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저랑 소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보통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믿음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해서 좀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금액 300만 원 저도 300만 원 따로 계좌 개설 해가지고 여기다가 따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은 금액으로 비슷한 금액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비중 똑같은 수익금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타점 같은 경우에는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예약매도 예약매수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 장중에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괜찮습니다.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문자 그리고 카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좀 진행할 거예요. 그 이상의 메신저를 제가 이용하기에는 제가 좀 너무 시그널 드리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자 가능하신 분, 카톡이랑 텔레그램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디로요?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LS 머티리얼제에 대한 자금에 대한 이탈도 분명히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자금이 어디로 갔습니까? 분명 초전도체, AI 반도체 등등등 뭐 이러한 내용대로 인해서 어쨌든 수면 위로 전부 다 올라갔죠. 1차적인 재료를 섬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키워드는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 않은 우리가 충분히 저점에서 매집을 해서 고점에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소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LS 머티리얼제 보유하시면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쪽으로 기회비용이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한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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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